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1년 이집트 수에주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전세계를 물류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분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분호는 수에주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분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커다란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주 운하 좌초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 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해안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 글씨로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선을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 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주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를 통해 확산됐습니다. 에버그린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주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븐호와 동급인 에버젠트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무공사 지룡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주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 AP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분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보상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에 2021년 수에주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분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분이 수에주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50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분 뒤에 줄을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훼손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사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공동훼손은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실현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만 2천 T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지역 볼티모어항 시거트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저녁 체설피그만 해상에서 좌초됐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되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언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기름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회사 돈 존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천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m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주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브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훼손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주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훼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계에 대형 선박 수주가 밀려들어 작은 배는 주문을 받지도 않은 한국 조선 3사에 최근 대만선사 에버그린까지 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3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이 에버그린이 발주 예정인 컨테이너선 24척의 유력한 파트너사로 물망에 오르며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에버그린은 1만6천TU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는데 발주 규모는 24척 가격은 척당 1억7천5백만 달러 한화 약 2천3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총 계약금액은 40억 달러 약 5조 3천4백억 원 상당입니다. 어마어마한 계약 규모인데요.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이 수주전에는 일본 1위 조선소인 이마바리조선 대만국제조선공사 중국 다렌조선 등도 참여했는데 한국조선 3사가 친환경 초대형 선박 제조에 워낙 경쟁력을 갖고 있어 수주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어 포항으로 선박을 만들 도크가 부족할 만큼 에버그린은 여러 조선사에 나누어 발주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술 사양을 살피고 최종 파트너사를 확정할 예정인데 조선업계의 예상은 일본 조선사들은 당연히 거르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한국조선사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장한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을 꼽고 있습니다. 후동중화조선의 모회사인 중국선박공업은 아직 2026개의 슬롯이 남아있는데요. 중국선박공업의 자회사들끼리 힘을 합쳐 여유로운 슬롯을 무기로 에버그린의 주문을 따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조선 3사는 세계 1위 수주 경쟁력으로 승부를 띄울 전망인데요. 영국 조선해운 시왕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65척의 수주 잔고를 기록해 전세계 일감의 44%를 따내며 중국을 약 7%포인트 격차로 앞질렀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1분기에만 누계 수주 3조 원을 돌파해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대우조선해양은 1분기 수주액이 약 1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치의 11.5%를 이미 채웠습니다. HD 현대의 중공업은 3년치 일감을 확보했으니 세계 선박 제조 시장에서 한국 조선 3사의 수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줍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해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 LNG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 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